어서오세요. 진짜 엠한대 유튜버 유니온 메이드 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부모님 안녕하시구요. 오늘 본면을 안쓴 이유는 요즘 신종 코로나 때문에 제가 마스크를 썼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오늘 제가 입은 잠바 라코스테가 아니라 버트윈 입니다. 50년대 버트윈 레이온 소재의 버트윈 얼핏 보면 라코스테 같죠? 여기 사람 수영하는 모양이 다리 모양이 이빨 주둥아리 같죠? 라코스테 테라코타가 아니라 리바이스가 아니라 버트윈 입니다. 이거는 제가 뭐랄까 블로그로 포스팅을 해놨기 때문에 따로 포스팅을 영상은 굳이 제가 계속 입고 진행을 할 거니까 큰 의미가 없구요. 오늘 영상은 이게 아니라 이놈들입니다. WWE 2차 세계대전 미 육군 항공대 USAAF 데님캡과 헤링본 HBT A3 캡들입니다. 이거 리바이벌 많이 되잖아요. 레플리카로 많이 재생산되죠? 이거는 디오리지널 입니다. 디오리지널 자 이거 보면은 반라당 창을 뒤집어 깔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라당 뒤집어 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들은 제 머리에 맞는 황금 사이즈들 입니다. 그 스테핑 위치가 이거는 여기가 있는데 이거는 여기가 있습니다. 스테핑 위치가 다르고 데님 소재와 HBT 둘 다 빈티지 매니아로서는 참을 수 없는 패브릭들 입니다. 제가 이 모자를 쓰기에 앞서 이거 벗어야겠죠? 이거 이거 헤어스타일이 바딱 써가지고 절대 이거 안 가라앉아요. 사이언인들의 아주 강하게 발기된 힘있는 머리 절대 안 가라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면을 일단 벗고 어느 것부터 쓸까요? 어느 것을 쓸까요? 알아맞혀보세요 딩동댕 HBT A3 캡 입니다. 뭔 말인지 알죠? 이번엔 데님 캡을 써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색경이 없어서 잘 써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울을 두던가 해야 되겠는데 일단 제 머리통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렇게 작지도 않고 그냥 보통 보통 머리인데 뭐 제가 어깨가 좁고 뭐 체격도 작기 때문에 제 체격에 비해서는 머리가 크다 약간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냥 보통 58 정도 사이즈입니다. 이거 평소에 이러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한 번씩 쳐다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주위에 누군가가 있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누군가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노멀하게 다닐 수 있고요. 자 오늘 USAF 데님 캡과 HBT A3 캡 메카닉 캡이죠? 자 영상 올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야만데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디..